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자루를 아주 날로 한 개 먹었는데요 오늘은 소금자루로 영상 하나 날로 먹기 생겼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소금자루와 살자루가 푸는 게 같냐고 물으시던데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살자루는 아래 위로 두가닥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요 거의 풀면은 두가닥으로 풀리거든요 근데 소금자루는 두가닥으로 된 것도 있고 한가닥으로 된 것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닥이든 한가닥이든 똑같은 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오른편 이 점선에서 오른편에서 보시는 분한테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서 풀어 나가면 되거든요 그거는 똑같구요 이제 두가닥이냐 한가닥이냐 다른데 두가닥일 경우에는 살자루 푸는 것처럼 여기를 이쪽 끝에 여기 가요 잘 안 풀리도록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게 있구요 가끔은 또 매듭이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쉽습니다 살살 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둥근 고리 있죠 실이 이런식으로 둥근 고리가 된 거를 찾으면은 아주 쉽습니다 둥근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은 뚝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이 두가닥이 나오면 두가닥으로 꿰매진 거구요 실이 한가닥이 나오면 한가닥으로 꿰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가닥으로 된 것은 아래 위로 실을 당겨 풀만 됐는데요 한가닥으로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지금 굵은 실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실 하나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 나간 겁니다 요렇게 된게 한가닥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 실의 고리 있죠 이 고리 매듭을 찾아서 요렇게 당기면은 똑똑 풀리듯이 이런식으로 소금 자루가 풀리는 게 있구요 두가닥은 살자루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리 매듭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럴때는 제가 이럴때는 우리가 가위로 보통 자르거든요 근데 살자루는 가위로 잘라봐 자르면 이제 종이 조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금 자루는 가위로 자르면은 나이론 끈 자루의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자루는 가능하면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이게 이게 바로 그 고리거든요 이 고리를 남겨놓으면 자루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요 이 고리를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당겨서 딱딱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드는 가위로 자 이 부분을요 가위로 어느 부위든 괜찮습니다 한번 쑥둑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제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잘된 게 하나는 뚝 끊어져 나오고요 하나는 이렇게 느슨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더 매듭이 지어지는 거고요 반대편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구멍에서 풀어내면은요 여기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거리로 이 거리를 반대로 여기 이렇게 끈 있죠 끝부분으로 또 당기면 돌 돌 돌 돌 풀립니다 바로 소금 자루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거 한 가닥으로 된 소금 자루 이렇게 풀립니다 두 가닥으로 된 거는 살자루랑 같이 양쪽을 잡고 클래 gelecek 제가 오늘 푸는 이 소금 자루는 두 가닥으로 된 겁니다 소금 자루가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때 사용하는 소금 저부는 거의 한 가닥입니다 그래서 뚜루룩 당근 푼 것처럼 풀고요. 저희 동네에서 산 요소금 자루는 두 가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서 매듭이 되어있으면 잘 안보이니까 한번 삭둑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요. 매듭을 살살살 풀어서 고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동그란 고리를 찾아내서 당기면 저는 찾았습니다. 이게 고리입니다. 이게 동그란 고리입니다. 고리를 당기내지 말고요. 실을 당겨서 고리가 당기니까 풀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닥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기면 아주 쉽게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금 자루가 간단하게 풀리고요. 소금이 나왔습니다. 소금 자루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소금 자루는 한 가닥인 것도 있고 두 가닥인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매듭이 저어져 있는 고속도로 오른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실을 거꾸로 풀어내면 고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다시피 이렇게 고리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당겨내면 똘똘 풀리고요. 반대로 실을 찾아서 고리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확대하면 그런데 이 부분을 당겨내야지 실이 풀리는데 거꾸로 이 부분을 당기면 오히려 더 매듭이 져서 절대 안 풀리는 게 되거든요. 그거 원리를 좀 기억하시고 풀어보시면은 그런데 한 번만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한번 인내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 원리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도저히 안 낸다 싶을 때는 자르잖아요. 어느 부위를 자르던지 간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당기면 더 매듭이 지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풀어낸다 생각하고 풀면은 풀면서 이렇게 고리가 생기면은 다 풀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리를 반대로 당겨내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mpezar을 보면 상당히 잘 쏙이 좀 더 많이 생기면 이제 갈 수 있게 해야 될 거에요. 그런데 이상해. 이번에는! 세월이 발을 할 때 네,rod putting다 동영상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상대가 이중같은 시켰다 아멘